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얘들아 일루와 빈이가 먼저 오네 젤리도 그래 일루와 얘들아 모두 일루와 자 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응? 뭔지 알아? 얘네들 작년 2022년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올해도 말이야 올해도 말이야 올해도 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엄마가 너희들 너희들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사랑할게 뭐야 반응이 왜이래 너무한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니네 요즘 자주 싸우더라 잘 지내야지 나하고 한 판 붙겠다는 거야? 특히 젤리 왜 이렇게 까칠해 빈이 없으면 심심하잖아 니나 너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? 살을 좀 빼야 돼 너 벌써 6kg가 넘어가고 있잖아 올해부터 먹는 거 조금만 줄여야겠다 빈아 뭐 왜 못 들은 척해? 젤리야 너는 밥 좀 더 먹어 잘 먹어야 건강하지 요즘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야 자 우리 올해도 열심히 하자 젤리 너는 계속 졸려? 그럼 질문 있는 사람 아니 질문 있는 댕댕이나 고양이 손 늘어주세요 없어? 궁금한 게 없는가? 우와 죄송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